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남성 고맙습니다. 칼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만석이에요. 되게 너무 행복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자리를 많이 채워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늦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만석 강의라서 빈자리 없이 하루 동안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가 오늘 진행할 강의 그리고 간단한 안내사항 안내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시죠? 화제의 신간 카이정 원장의 체인지요. 오늘 5일째인데 감사합니다. 출간된 지 이틀 만에 저희 서점, 대형서점 세 군데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됐고 지금 현재 예스24에서 경제 서적 중에 24위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300위권 안에 전체 서적 안에 300위권 안에 진입했고 경제 서적으로는 30위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36위로 해서 5일 만에 엄청 큰 성과를 이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미용업계가 많이 변하려고 그러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나가려고 그러고 새로운 시도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다행히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내용들을 공유해 줄 수 있어서 그만큼 또 제가 많이 덕을 본 것 같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강의도 힘차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는 늘 아시다시피 Q&A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 주신 원자님들을 토대로 저희가 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 오늘 강의의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는데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질문지를 읽어보니까 너무 뵙고 싶어서 네 감사해요. 참고로 제 스킨십이나 이런 거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에너지를 못 받아서 원자님 제가 질문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혹시 오늘 강의 진행하기 전에 Q&A 타임 때 민감한 내용은 제가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필요한 것만 쏙쏙 뺐으니까 혹시 질문지 활용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지 값으로 저의 싸인 3그란 거 선물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원자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님 이제 오픈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셨고 이제 고객 수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세일즈보다는 고객 위주로 해서 살롱을 계속 운영해오셨고 그래서 살롱 오픈하신 이후에 살롱에 대한 컨셉 정하시고 만조의 기준 정하시면서 지금 6개월 동안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달려오시고 나니까 이거 내가 경영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뭔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더 성장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질문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원장님 질문지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만 먼저 Q&A 템에 집어드리자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자님들은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 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적어주셨거든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가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케팅 현대의 위용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케팅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마케팅 필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마케팅 필수입니다. 그럼 이 마케팅이 필수라고 봤을 때 앞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바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면 바로 채워야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무조건 성과를 내야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 목표로 놓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목표는 성과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과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강의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마케팅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케팅은 뭔데요? 이게 뭔데요? 마케팅 마케팅이 뭘까요? 우리 많이들 하는 인스타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엔페이 그리고 살롱 홍보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마케팅이죠. 그럼 마케팅은 뭘 해야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파트는 프로모션이에요. 일단 먼저 프로모션을 제가 많이 다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벤트, 이벤트를 다뤄 드릴 거거든요. 저는 아마 원장님이 지금 살롱을 성장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뭔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를 찾았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혹시 오픈 이벤트는 하셨나요? 시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그 전 살롱에서 일을 할 때는 회원권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원권에 이벤트는 했었죠. 회원권 이벤트는 했었는데 따로 오픈 이벤트는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럼 저는 살롱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포트폴리오 100개 만들고 블로그 100개 쓰고 인스타 100개 하는 것보다 오픈 이벤트 한 번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살롱에서. 그런데 이걸 놓쳤다면 살롱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유일하게 딱 우리 살롱의 일생 동안 우리 돌잔치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돌잔치를 빼고 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크면서 계속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내 자식한테 돌잔치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게요. 다 조사해봤거든요. 제가 질문지를 두시면 돼요. 다 뒷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질문지 선정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게 맞나? 라고 해서 살롱을 이렇게 다 트래킹했는데 오픈 이벤트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6개월밖에 안 됐으면 분명히 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끝까지 다 봤는데 못 찾았어요. 정확하게. 오픈 이벤트 확실하게 홍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그냥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날렸다. 라고 사실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모션. 이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해지죠. 프로모션은 뭘까요? 이제 분기별로 하는 저희가 세일즈를 프로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다들 이해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프로모션 되게 잘해요. 어떤 프로모션 되게 잘할까요? 어떤 프로모션? 계절 음료. 계절 음료.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프리콘시. 프리콘시. 프리콘시 모으면 뭐 줘요? 선물 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즌에 계절 음료를 왜 먹어야 돼? 나 이거 먹고 싶지 않은데? 선물 받으려고. 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똑똑한 거거든요. 저는 이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맞아요. 신세계 대기업 맞아요. 생각을 진짜 똑똑한 게 하는 거예요. 계절 음료 맨날 팔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시즌에만 팔 수 있어요? 그 시즌에. 근데 그 시즌에 그거 왜 팔까요? 첫 번째 왜 팔까요? 매출. 매출이죠. 맞아요. 계절 음료 싸요, 비싸요? 비싸요. 계절 음료는 아메리카노 가격이 아니에요. 최소 한 잔에 얼마 차이 나죠? 2,000원, 3,000원 차이 나요.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 한 개의 지점이 월 매출이 보통 많이 나오는 매장들은 10억씩 나와요. 월 매출이. 한 개의 매장, 월 매출이. 근데 10억의 매출이 일어나는 매장에서 그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계절 음료를 한 달에 3잔씩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프로 매출이 올라갈까요? 20%에서 3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매장은 12억, 13억이 되겠죠. 그래서 계절 음료를 파는 거예요. 왜? 비싼 걸 팔아야 되니까. 그럼 비싼 걸 팔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먹을까요? 먹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프로모션이에요. 그게. 먹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프로모션이다. 그러면 우리 프링커시 모을 때 계절 음료가 없으면 맨날 이렇게 동량하잖아요. 어떻게 동량해요? 나 하나만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량도 해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결국엔 선물 타려고. 먹기 싫은 음료까지 먹으면서 선물을 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모션의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딱 심플하게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이유는 소비자에게 있어야 되고요. 살롱에게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모션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이야기 드려보면 수능 할인 이벤트 얼마 전에 저희 했죠? 네. 성과 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여기 우리 했는데 아 처음부터 물어볼게요. 나 수능 할인 이벤트 했다 손. 우리 수능 할인 이벤트 했어요. 솔직하게 들어요 저희. 더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성과 봤다 손. 성과 봤다. 이벤트 했는데 성과 봤다 손. 손님 많이 왔다.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다. 없잖아요. 왜일까요?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을까요? 프로모션 했는데 고객에게 혜택이 없었고 매장에는 성과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했어요 우리? 보여주기식. 남들이 똑같이 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들어갈 것 снова. 안 되죠. 왜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냥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감사합니다.